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 또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하게 보였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올해 메가 히트했던 그런 곡을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아이브의 러브다이브. 정말 명곡이죠. 러브다이브 사실 뮤직비디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다들 보셨나요? 봤어요. 보셨어요? 네 봤어요. 아이브 좋아하시나요? 아이브 좋아해요. 저 왕이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네. 중국 보내시니까 특히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멤버 위주로 좋아하시는데 아이브에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아이브는 다구저도 멤버도 있어요. 일본 멤버도 있고 그래서 좀 좋아하게 됐어요.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그 장어인 제일 아세요. 아 장언이요. 혹시 아이브 러브다이브 보셨나요? 저 뮤비 한 번도 안 봤어요. 노래나 많이 들으셨죠? 노래 많이 들었습니다. 아. 또 아이브에서 누구 제일 좋아하시는지. 저도 장원영 씨. 확실히 원영 님이 인기가 많으시죠. 저는 또 이제 K-POP 고인물로서 K-POP의 여러 언니들이 있거든요. 좋아하면 언니죠. 언니들이 있는데 제 아이비에서 안유진 언니를 증명했어요. 제가 특히 이 러브다이브 안유진 언니의 직캠을 진짜 많이 봤어요. 어찌나 그렇게 프로답게 잘하고 사실 이제 육각형 아이돌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육각형이라는 게 능력치가 노래, 춤, 예능, 비주얼 다 잘하는. 정말 안유진 언니 제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 사심을 좀 담아서 오늘 러브다이브 뮤직비디오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난 4월에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음원 올해 연간 차트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그만큼 유명한 러브다이브 뮤직비디오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부부터는 심장이 떨려요. 전 진짜 저 진짜 처음 봐요. 진짜로. 아 진짜요? 아! 유진 언니! 멋있어요. 이 나르시스트 컨셉이 확실해가지고 비주얼적으로도 약간 키트도 이런 거 표현한 것 같아요. 저 이 부분은 제일 좋아해요. 아! 이거잖아요. 네. 이거. 얼마나 많이 웃으면. 알죠. 이거 하는 거잖아요. 진짜 히트에 또. 특히 원영 님의 변하는 눈빛이 엄청 화져있잖아요. 네네네네. 아 또 음색묘정. 여기서. 네. 이거 진짜 좋아요. 멋있다. 이거 블링블링한 게 너무 잘 어울려요. 확실히 뮤비부터 다르네요. 이게 그리고 지금 1억 7000뷰인가? 멋있어요? 네. 뷰가 엄청나네. 1억. 1억 7000뷰. 와. CD도 귀엽다. 네. 아! 아. 이거 아까 전화했거든요. 기존 뮤비들이랑 너무 사심이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요. 너무 좋아하세요. 아, 이서. 악녀랑 이서님. 아니, 이게 안무가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올해의 안무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찰떡이에요. 이거는 1위를 할 수밖에 없는 노래. 모든 여자들이 다 따라하던데요. 그니까요. 초등학교를 다 정룡하고 저의 마음도 뺏어갔어요. 모든 장기자랑에서 다 찢을 것 같아요. 여기 댄스 브레이크가 진짜 대박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이 안무, 이게 너무 유려해요. 아, 유진아님 정말. 아, 여튼 이런 K-POP의 이런 평소가. 아, 너무 상큼하고. 맞아요, 맞아요. 보기가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아, 뮤직비디오 끝나는 게 아쉽다. 아... 어떻게 보였어요? 저 너무 주접 떨면서. 아이고. 다시 봐도 그 새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아, 늘 봐도. 많이 보셨어요? 네, 많이 보셨어요. 아... 이번에 다시 봤지만 그 춤을 진짜 잘해요. 그리고 그 멤버들이 키가 크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긴축긴축하게 더 잘하죠. 잘 봤습니다. 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진짜요. 처음 본 거잖아요? 네. 근데 좋았어요. 진짜 약간 이 월요일 아침. 정말 좀 상큼하게. 너무 좋아요. 굿굿. 월요일 아침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저도 많이 봤거든요, 이 뮤직비디오를. 다 예쁘고 한데, 좀 살짝 아쉬운 게 사실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 의상이 제가 볼 때는 여러 개, 여러 의상 나오는데 그 저는 교복 의상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 처음에 나왔던. 네, 그게 제일 예쁜데. 그 댄스브레이크에서는 약간 베이지 색깔 의상이란 말이에요. 아, 아. 약간 그게 좀 아쉬웠어요. 베이지 색깔 의상보다는 약간 교복 스타일이나 아니면 다른 의상으로 댐 부분을 했으면 어땠을까. 약간 이러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역시 아이브는 뭐 이 1억 7천 뷰가 말해주는 만큼. 대단한. 대단해요. 네. 많은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그런 노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만큼 뮤직비디오 잘 표현된 것 같고. 아, 정말 올해의 노래가 아닌가. 2022년에 강탄 노래가 아닌가. 그쵸. 그리고 그의 뮤직비디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아이브의 러브다이브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